아니 이거 너무 뻔하게 당해줬다니까 어 어 보겸이 큐준도 어서오고 음 보겸이 큐중아 인서트코인 했다고 듀오 한번 해달라고 어 너 뭔데 아이디 뭐야 음 아이디 뭔데 인서트코인 했으면은 어 아이디 뭐냐 음 음 음 인서트코인 티모스키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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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씨 뭐올 것 같다 아이고 티모초모 손 텔레포트 텔레포트 괜찮냐 텔레포 텔레포 괜찮냐 솔직히 솔직히 끊어 아 문도 미드나스의 문도 미드위즈로 나스스 견제가 아예 안된다 진짜 나 이거는 진짜 나도 나스스 해봤지만은 올박룸 들어가지고 하면은 이즈리얼이 이게 견제 수단이 안생겨 아 진짜로 해봤는데 나도 나스스 해봤는데 AD 막 방어 막 첨가보대 오포션 들고 하고 하면은 진짜로 아무리 평택돼도 돼 아이 견제가 안돼 진짜 잠깐 뭐지 이거 정글몬도인가 정글몬도에 아 진짜로 해외 상주할게 안녕 밥먹었냐? 어 지금 오신분들 다들 추천줄게 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나스스한테 조 털릴 듯 솔직히 한 번 티몬을 안해봐가지고 어 생리야 안녕 근데 빨간색 테두리는 브론스인가? 네 터치 따봉 한 번씩만 추천 한 번씩만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 모바일분들 그거 아세요? 손톱으로 누르면 추천이 안 눌러지는거 어 손톱으로 누르면 추천이 안 눌러져요 신기하더라 손톱은 이게 인식을 못하더만 진짜 안 눌려요 아 진짜 안 올라갔어 진짜 추천이 안 올라갔어 진짜 이게 안 눌려가지고 추천이 안 올라가요 아 이게 진짜 안 눌려요 아 근데 이거 근데 이 와중에 누르시는 크으 우리 야 푸낙틱 푸낙틱보겸스 아이디 찾아와 퀵표 한달 줄테니까 어 어 야 기오밍쇼야 니가 좀 찾아줘라 이번파 끝나고 매니저 채팅에 달아라 내가 퀵변들 줄테니까 어 어어 환영합니다 생존은 늘 처절하다 인노야 흔기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하하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엔트리는 레슨 안가죠? 요즘 레슨 치모가 힘들긴 하겠구나 나스가 치모가 하 champagne 이번엔 이스라엘이 하여튼 이제 엔트리는 어찌 요구 엔트리는 엔트리는 맛 엔트리가 엔트리는 엔트리 엔트리는 스테이ogy 평타모션은 왜이래 ㅅ.. 살아있는 순간을 만끽해라 스택으로.. 스택으로 순간을 못시키게 해야돼 스택으로 순간을.. 음.. 아! 아아아아아아 ㅅㅂ 언젠간 대가를 치르겠지 최대한 효과가 실수 먹으면 안되냐? 어 어 좀 와라 ㅅㅂ 저놈은 킬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ㅅㅂ 아 점화 걸고 때리면 ㅈㄴ 그냥 녹는디 킬 나와 저거 내가 보기엔 저거 아 이거 아주 어깨 좀 아군이 당했습니다 밀어줍 밀어줍 미안해 내가 씻어먹었다고 뭐라고 미안해 밀어주면 안될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 좋겠다 이거 나왔어 약간 조금 손톱 튀었다 이거 이거 첫템 뭐가요 여러분들 첫템 요거 아니면 요거 어둠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아 마을 할랄래 가지않어 휴 ten 아 모렬로 오오오 모르늘로 괜찮지 술이 많이 망하겠네 나스건 오 존슨이여 피곤하며 피곤하며 죽여줍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여긴 내 땅 이것은 각적인 복수다 하아 자 점막골 돌아와요 어이 씨발 아 이건 아닌데 아 5대씩 슈발 아 불씨에서 5대씩 빡 와 아 이건 아닌데 아 어째서 줌가긴 했다 솔직히 비겁한 몇명입니다 비겁한 비겁한 몇명이라는데 뭐랄이 갑이냐 아 나와서 이렇게 먹었다 역디 나이각이다 덩치가 크면 살아남기 힘들다 좀 오지 슈발람 아줌마 나도 왕기각이야 이거 X 됐네 이거 흠 흠 적의 동탈을 주시한다 이 티모 대회님을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내가 바로 티모다 흠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 안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고 흠 흠 아 적을 처치했습니다 흠 흠 흠 킬 한 번의 딜굴 게임 저틀렸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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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은 잘하는 것 같은데 원딜러 출신이어서 그런지 평타 견제가 찰져가지고 아 데스감 나 진짜 데스감 이거 오? 오? 잠버렌 야 블랙이다 흠 흠 흠 안죽어 이 씨바새기야 이 씨 이 세게 잡아 이 세게 잡아 케이드 와 좋았어 좋았다 좋았다 아 여기다 모렐로 가라고 바로 모렐로 모렐로 가면에다 모렐로 가면에다 모렐로 가면에다 모렐로 가면에 모렐로에 4쇼까지 가라고? 나서 스텔 보도 절대 시마 안 놓치겠다는 거지 스텝 87 일단 말아먹긴 했어 이 새끼들 스텝적으로는 내가 평균제를 존나 해가지고 탑 갱각이에요 음 아 부쉬로 들어가라고? 평타 맞으면 존나 아프니까 이준 미니언 에 돼 호 혼란 로버가 가 로버가 장판도 존나 빡세네 아 씨빨불크 존나 빡치네 아 아 씨빨불크 자 일단은 이거 갈게요 여러분들 아 씨빨불크 어리 쉽지가 않네 윌리아를 존나 챙겨야겠다 이거 나사스 장판도 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윌리아를 개 챙겨야겠어 가만히 있어도 귀가 울린다 으악 으악 이 티모가 지배한다 와 이거 라인도 존망이다 일단은 보서도 존나 깔아야지 위험하고 자세히 가게 되다며 우리 라인도 존나는 무릎이 확실하게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아는 윌리아가 지배한다 우리 라인도 존나는 무릎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라인도 존나는 무릎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 라인도 존나는 무릎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아랫 블랙보소 씨바 아주 그냥 뭐 키왁질 안했다는거네 이새끼 키왁질 블랙보소 바텀 또 안보여 야 뽀빨리 밀어 탑 투탑이야 지금 블랙보소 장담한대 여기 저걸 못밀고 있네 베인상대로 씨바 절대 있네 와 밀어 빨리 바텀 빨리 밀어 랩 랩 조 조 로 로 로 로 또 왔어 또 왔어 얘 뭐야 씨X 얘 아 존나 힘들어 아 존나 힘들어 미치겠어 아 아 존나 힘들어 제발 죽어라 개 힘들어 씨X 아 존나 힘들어 아 미치겠어 살려줘라 아 아 야 투탑이야 투탑 아니 탑 라인 건들려 라인 라인 노노노 건들려 모렐루 모렐루 자 일단 나와서 11렙 와 나왔어 오늘 킬 좀 먹었구나 잡으면서 안거두면 깨지냐? 아 그냥 벌써 깔아놔가지고 아 존나 힘드네 예 탑은 뭐 쉬고 잡히면 존나 다운해 지금 원래 굴러가 손수의 시단은 같다 하나 둘 셋 넷 개새끼야 이자 이자 나 왜 왔니? 탑점! 아 이따 따였나 들어가면 따였나 진짜로 비겁한 변명 개풀 마나만 있어서 칼퉁 잡았다 진짜로 와 이제 모래로 뜬다 와 진짜 힘들었다 브리크 데메 와 라카스 좀 말려줘 아 두탑이어서 힘들어 어허 와 플라스카 살걸 그랬어 존나많이 쓴다 진짜로 난 스택 200 좋았어 아아 아아 그 뒤엔 책임에 따르는 법 아아 아아 뭐해 씨파이새끼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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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힘들어어 한겜 한겜이 미친놈들 많아가지구 지렸어 오케이 그거 잘했다 응 잘 안보이겠지만 나에게도 멋진 수염이 있다구 아아 조심하시 절대 정을 주지 마라 실명됨이 지리긴 하네 가면까지 갈게 가면에다가 어 산이 어서와라 가면에다가 아아 아아 물리약을 존나 챙겨야되더만 이거 물리약을 물리약을 강탈시켜 어 교민수야 강탈시켜 저 흔들거리는 새끼들 자 지금 오신분들 화면 터치하실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어어어 이거 돼지겠다 이거 어휴 시바 이 새끼 존나 쎄 다음부터 킬이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 벗어 존나 깔아놔야지 잔나 이즈 이 새끼 이제 야아아 티모 좋네? 시발 재밌네 왜 지금 했지 이거? 시발 이거 원래 왕기각이었는데 진짜 일대일로 했었으면은 와아 진짜 더해 꿀재밀뻔 했는데 하나 봤는데 120드냐? 마라가? 쨍 여긴 평키니데? 평키니 왜이렇게 심하지? 지금 쓴 물약값만 내가보기엔 7,800원 될거 같은데? 700원?! 한타 때 베인 물면 되는거냐? 한타 때? 이거 한타 때 베인 물면 되는거냐? 평큐평 버섯 존나 깔고 타미새끼들 미쳤네 버섯 지리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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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아 제발 아 좀 오지마 개새끼야 존나 세네 씨팔새끼 진짜 아 주님 하늘에 계시 7명!!! 아 살았다 씨 개새끼 와아아아 뒤질 뻔했네 절대 정을 주진 마라 야 물량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힘들어가지고 야 나인 나 져라 형 미친 아 이제 있는 께다 어 오 독 독 독 독 독 독 전투는 이 규모가 지배한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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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벗어먹을게. 일단 퇴루차단. 일단 퇴루차단. 꼼 먹혔네, 이런. 다 한 해 짜잔. 자, 다 해. 한 해, 한 해. 생각하면서 밀고 와야지. 지금 태미, 비사지의 얼... 으음 아 미친 이즈새끼 라인을 존나 건드네 대가리 때릴 때쯤에 바로 7명 걸어주면서 7명 걸어씨 바보 됐어 바보 다시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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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고 쎈데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잔나야 미카엘 없냐 잔나 탓 아아이 정말 힘을 날때 탑 밀어주세요 이즈요 어 이즈가 잘 컸네 지금 어 잘 컸면 그냥 무난하네 그냥 아이고 우리 혐오챔프가 123개 아이고 고맙다 혐오챔프가 고마워 혐오챔프 아이고 고맙다 123개 고마워 땡큐 혐오챔프가 고마워 땡큐 밥 먹었지 아까 물어봤지 고마워 아 좀 먹자 좀만 아아 진짜로 아아 아 아 아 아 시원한구리 다 쳐먹어 겁나 빠졌네 아씨 이발새끼 게임 존나 하기 싫어지네 게임 존나하기 게임 존나 게임 존나 5분째 안나오고있어 지금 물량만 사다 지금 분명 24분엔가 이템이었는데 계속 물량만 사다 말고 끝나고있어 지금 아 나도 좀 먹게 해줘 애들아 실크줘 아 자르만 다쳐먹어 얘 진짜로 랍탑라인 다 먹었어 진짜 자르만형 먹으면 탈취할게 어 삼먹으면 바로 탈취야 현모체만 삼밀게 고마워 아 다쳐먹어 진짜로 역시 탈취가 최고야 협박에는 탈취가 최고야 아니 아니 내가 지금 CS 한 2대2가 20개 정도 내야되는데 다쳐먹었다니까 지금 자르만 CS 120개 노답이네 진짜 다쳐먹어가지고 님 없애도 이기는데 기원군 따윈 오지않는다 적의 동차를 지시한다 길에다 깔아야되요 좋대 이거 탑라인 먹어주면서 구멍찌매 아 maka 오 아 아 under 어 아 우주의 잘 가네 아빠 엑 엑 아빠 아 엑 엑 아 자르반 한타 안하는데 자르반이 안지켜줘 애들 지금 보니까 자르반이 이거 좀 한타해서 애들 좀 지켜주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게 없네 지금 보니까 와 차르반 댐지 족 빠지네 이 새끼 데스그래프 가믄슈바 새끼들 봐 온빵점 한테 뭐 공허가 좋냐 이거? 공허? 나 블루 먹을게? 뭐 공허 안한다고? 어? 다음템은 뭐 가야되냐 이거 모렐로도 갖겠다 전장에 비명소리가 가득하겠지 아 원암을 은선이야 일단은 어차피 적에는 AD가 많고 나두상 배인이 있으니까 패밍부분도 나쁘지않아 나도 스택좀 망했더라고 이제 또 사박했네 견제를 줬나 했지 내가 최후의 정찰대원이다 내가 최후의 정찰대원이다 적을 처치해 줍니다 적의 동작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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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와 이쒸가 새키야 쏠길 간다 적 약 1 적의 동작을 내겠네 제 pasado 아... 다쳐먹었네 너도 온라인 버섯 하나에 원컵 날려면 라바동 정도는 있어야 되는건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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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위험해 지금 존나 세네 씨발 내 맛이야 아 시발 새끼야 개새끼야 그니까 벽뿅맞고 뒤지니 시발야마 병신새끼야 자르반 개새끼야 아니 자르반 이새끼 안도와준다니까 여기 춤추고 있어 여기 춤추고 있잖아 벨인 때려 벨인 때려 앞에 때릴 수 있으면 벨인 때려 때릴 수 있으면 벨인 때리는게 맞아 자르반 식관종 존댄다 씨 안살려줘 진짜 만피에다가 저템이었으면 저 와... 불클라위 히드라이드 정글템이어서 저거 진짜 여러분 벨인 에어몬 뜨는 순간 대가리 에어몬 뜨고 더블리 순투나 붙여주고 한 대 빡 때려서 말 끝나는건데 와... 전투는 이 테이모가 지배한다 against make como 못있는 동작에서 억제한 게 아니라고 보니 일상척이 변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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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이거 왜이렇게 하나 죽죠..? 이 땡 한번 여서 가요 이 퀴야만 될걸? 이 땡 한번 이럴속어요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기면 녹박이라니까 아 왜 이렇게 게임을 아 왜 이렇게 바로 틀게 아 왜 이렇게 일부러 그래 일부러 형 아 일부러 막 게임 그만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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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한두 번 얘기해야지 지금 장난하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맵보식이나 이거 자체 무신은 이미 더럽 zurück 내가 최후의 정찰기원이다 허어어어 아아... 티오 악집 문도뭐야 문도뭐야 문도더 잘해봐닌가 이거? 잠깐만요 아... 와... 존나 힘드네 게임 진짜 이거 한밤 한밤 아니지 얘들 관중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템 라일라이가 통화하면 되나 이제 라일라이 아... 아... 궁어... 궁어의 집 파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와중에 탑에서 CS먹는 원딜 하지만 바텀으로 가는 티모 어? 누가 더 잘못한걸까? 너넨 뭐... 음... 으아... 유아... 아아아... 씨... 씨... 존나 맛있네 으... 으으으으으응 휴식은 사치다 목격을 지켜보십시오. 어? 이런 씨발새끼들! 으아앗! 와우, 잔나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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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영! 신난다! 잔나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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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존나 끓였다 진짜로 딸피어그로 존나 끓어졌다 진짜로 어 존야가 없었네요 존야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었는데 자 고 아 태민 좀 안뜨긴 했네 원래 라바동 이런것도 가져야 진짜 폭딜이긴 하더만 지금 베인이 벤씨도 안가고 있네요 지금 벤씨는 아예 안가네 승호천사 가네요 티모한테 원콤가 아 앞파는건 너무 힘들어 솔직히 게임 너무 힘들어 하아 저렴한 히드라 라위 불클 종굴템에다가 아이온이야 거기다가 아가 약간만 해봐야가지고 내가 거의 쓸지값 썼어요 약간만 잔나 던지는갑 잔나공 잔나공 지연나공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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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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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ㄴㅇ 굿 굿 나 문방 막아줄게 앞에가 끝났다 아 팀원 재밌네 자주 해야겠다 아 아 죄송한데 이거 녹화를 안했네요 죄송 당황한 자르반 잠깐만 아 진짜 녹화 안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녹화 안해가지고 아 진짜 정말 죄송해요 아 던지시다가 박힘 해주셨는데 음 던지시다가 박힘 해주셨는데 친추라도 해드릴까요 친추라도 해드릴까요? 어 더 함께 평가에 감사합니다 광화문 응디시티 본캐 아이디 본캐 아이디 뭔데요? 나 국방장관이요 아 아 죄송해요 진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명 다 찾네요 어 다음에 배면 해드릴게요 아니 이게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와 대박이네 와 다음에 구독 꼭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지손가락에 표현면 괜찮으십니다 아 재밌었어요 팀원 재밌네요 이렇게 해보니깐 음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저